안녕하십니까. 기사 퍼스트 강사고노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실기 요구상 확인 첫 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정보처리 실기는 총 12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에는 5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실기는 과목이 아니고요. 12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항목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인 요구상 확인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관련해서 전체적인 학습 방법, 합격 방법은 합격 전략 강의를 일단 참고를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학습 방향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이 있고 실기시험이 있죠.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를 양성하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론적인 내용을 검증하는 시험이 되는 거고요. 실기시험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될 겁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느냐, 개선할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실기시험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하고 실기하고 출제 기준은 동일하고요. 거의 동일하고요. 다만 필기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출제가 되고, 실기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출제가 된다.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를 양성을 하는데, 필기에서는 이론적인 내용, 실기에서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현재 출제되는 실기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필기 내용이 실기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필기 내용을 먼저 학습을 하고, 그리고 실기 내용을 학습을 하는 그런 순서대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필기를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필기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합격을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필기를 복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들어가시면 먼저 필기를 학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필기 내용을 앞에 두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실기 내용을 뒤에 배치를 해뒀어요. 필기 내용을 먼저 학습을 하시고, 필기 내용을 통해서 이론적인 내용 학습을 하시고, 실기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필기에서는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용어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제가 실기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 용어에 대한 정의 정도는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기 강의 들으시면서, 필기에서 다루었던 용어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용어에 대한 정의 정도, 그 정도는 정리 한번 하시고, 현재 실기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구사항 확인 항목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세부 항목을 보시면은, 현행 시스템 분석, 요구사항 확인, 분석 모델의 확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강의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학습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강의 순서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행 시스템 분석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요구사항 확인 설명드리고, 분석 모델 확인, 자, 이 순서대로 실기 강의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요구사항 확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제일 먼저 고민할 거리가 되겠죠. 자, 요구사항을 확인을 하는데, 첫 번째 할 일은 현행 시스템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발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A 회사에서 시스템 개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스템을 개발을 해달라, 이런 의뢰가 들어왔어요. 자, 들어오게 되면은 첫 번째 할 일은 A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현행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현행 시스템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파악을 해서 이것을 개선한 새로운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현행 시스템을 파악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운영체제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미들웨어라든지, 자, 그런 시스템들이 있겠죠. 그 시스템의 환경을 정의하는 겁니다. 요구사항을 이제 식별할 수 있도록 개발 기술 환경을 정의하는 단계. 자,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 시스템을 먼저 분석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구사항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UML. 자, UML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요구사항 분석부터 해서 구현 단계까지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UML을 이용해서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UML이 되는 겁니다. UML은 필기에서도 배웠지만은 실기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스템화, 타당성을 분석을 하고, UML을 통해서 이제 분석 모델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검증하고, 자, 시스템화, 타당성 분석하고, 자, 이런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될 거고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시스템 분석에서 첫 번째 할 일은 현행 시스템을 파악하는 겁니다. 현행 시스템을 파악한다는 얘기는 현행 시스템의 적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스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공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다른 시스템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정보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무엇인지,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 이런 것을 파악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절차는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현행 시스템의 구성, 기능, 인터페이스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가 되는데요. 자, 금방 말씀드렸던 정의에서 시스템의 구성, 자, 이 내용이 되고요. 자, 제공하는 기능, 자, 이 내용이 되고,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 자, 이게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자,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현행 시스템의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구성 현황을 파악을 합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는 단계가 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현행 시스템의 하드웨어, 네트워크 구성 현황, 자, 파악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현행 시스템 구성, 기능, 인터페이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구성 한번 보도록 하죠. 시스템 구성 파악은요. 조직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는, 자, 주요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업무와 이를 지원하는 지원 업무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아래쪽 표를 보시면 됩니다. 자, 기관 업무가 있고, 자, 이게 핵심이 되겠죠. 기관 업무는 핵심이 되는 업무들, 자, 그것을 지원하는 업무들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하위 시스템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만일 계산기라면은 계산기에서 더샘, 뺄샘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뜻하는 거고요. 각각의 시스템명이 어떻게 되고, 시스템의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기능을 파악을 합니다. 자, 기능은요 단위 업무별, 자, 각각의 시스템별로 해서 기능을 계층화시켜서 계층형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런 식으로 계층화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탐색기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층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시스템 기능 파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주고받는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 형식, 프로토콜, 연계 유형, 주기 이런 것들이 있죠. 자, 필기에서 다들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뭐, 송신 시스템, 수신 시스템, 연동하는 데이터, 연동 형식, 규약, 연계 유형,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행 시스템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먼저 아키텍처 구성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키텍처 구성도라는 것은 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계층별로 어떠한 기술 요소를 사용하는지를 최상위 수준에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아키텍처 구성도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예시가 나와 있죠. 자,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UX 레이어, 이런 것들은 시스템에서 보여지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 계층을 나눈 겁니다. 자, 기술적인 요소들을 계층별로 나누어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아키텍처 구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단위 업무 시스템별로 해서 아키텍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자, 기관 업무, 자, 기관 업무가 가장 중요하죠. 자,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구성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들의 제품명이라든지 용도라든지 라이센서, 라이센스 수, 자, 이런 것을 명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구성도를 파악을 하면 되고요. 라이센스 적용 방식의 기준에 보시면은, 사이트, 서버, 프로세서, 코어, 사용자 수, 자, 이런 것들을 기준에서 이제 라이센스 비용을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트라면은, 우리가 사이트를 구성을 할 때, 자, 웹사이트가 있고, 자, 모바일 사이트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에 적용되는 기술, 보안 관련된 기술이다. 그럼 여기에 적용이 되고, 또 여기도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라이센스 비용이, 이렇게 사이트가 개수가 많아지면 그때마다 부과하는 방식이 있고, 이것은 하나의 회사가 되기 때문에 라이센스 하나의 비용만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사이트의 개수에 따라서, 혹은 구성되어 있는 서버의 개수에 따라서, 프로세서의 개수에 따라서, 그리고 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코어의 개수, 그리고 사용하는, 이제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에 따라서 또 부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구매를 할 때 라이센스 비용을 부과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보시면, 하드웨어 구성도를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각 구분별로 해서 시스템명, 서버의 용도가 있을 거고요. 서버의 제품명이 있을 거고요. 주요 사양, 수량, 이중화 여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중화라는 것은 장애시 계속 서비스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겁니다. 서버를 구성을 할 때, A라는 서버, B라는 서버, 동일한 내용인데, 이렇게 이중화를 시키는 거죠. 그럼 클리언트가 A서버를 이용을 하다가, A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바로 B서버로 해서,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버의 이중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 구성도 파악을 해야겠죠. 방화벽, 라우터, 웹서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치라든지 용도, 그리고 장비, 제품명, 주요사항은 또 어떻게 되는지,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시스템 파악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현행 시스템 분석에서 두 번째, 개발 기술 환경 정의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기술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은 운영체제, DBMS, 미들웨어, 이런 것들을 선정할 경우에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고요. 돈 주고 사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오픈소스가 있을 거예요. 자, 오픈소스를 사용할 경우에 주의할 사항이라든지, 저작권 관련된 정보들을 또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운영체제는 말씀을 드리면, 운영체제라는 것은 사람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것을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컴퓨터 시스템은 1과 0, 이진수 형태로 해서 작동이 되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인터페이스하는 역할은 운영체제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라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고,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운영체제를 고려를 할 때,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려를 해야겠죠. 현재 구축하려는 시스템하고 맞는 운영체제를 정해야 될 겁니다. 자, 그 고려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시면, 기준이 되는 것이 가용성, 성능, 기술지원, 주변기기, 구축비용, 자, 이 구분 기준에 맞도록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내용을 보시면, 고유의 장애, 장애하고 가용성하고 관련이 있죠. 장애 발생 가능성, 그리고 메모리 누수, 자, 메모리 누수라는 것은 메모리가 있으면,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프로세스 3,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메모리를 사용하길 원합니다. 메모리가 있어야만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1이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작업을 완료를 했어요. 자, 완료를 했으면은 다시 메모리를 반환을 해야겠죠. 반환을 해줘야만 다른 프로세스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반환하지 않으면은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성능 저하가 또 발생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가용성하고 관련이 있고요. 자, 보안상의 허점, 보안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버그는 없는지, 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성능하고 관련된 것은 동시 사용자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지, 대량의 파일, 작업이 가능한지, 자, 메모리의 크기, 자, 여러분들이 사용한 운영체제가 32비트도 있고, 뭐 64비트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메모리의 크기, 자, 그리고 기술 지원, 자, 안정적으로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은 패치 파일이 제때 제때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들끼리 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는지, 오픈소스인지, 뭐 리눅스와 같은 오픈소스인지, 자, 주변기기, 설치 가능한 하드웨어, 그리고 다수의 주변기기를 지원하고 있는지, 자, 구축 비용, 하드웨어 비용, 라이센스 정책과 비용, 자,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 총 소유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기준에 따라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DBMS는, 자, 여러분도 사용자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은, 데이터베이스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인터페이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DBM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BMS는 사용자 혹은 다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기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생성, 조회, 변경, 이런 관리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종류는 오라클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고려사항은 비슷합니다. 조금 전 운영체제에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유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미들웨어 보도록 할게요. 자, 미들웨어는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가, 확장하여 제공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운영체제가 제공하지 않은 기능들, 그 기능들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이제 WAAS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WAAS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의미하는 거죠. 가장 키가 되는 것은 동적이라는 것이 키가 되는 겁니다. 동적, 자, 동적인 웹사이트를 구축을 할 때 WAAS가 필요해요. 자, 종류는 뭐 탐캡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고려사항을 보시면은 가용성, 성능, 기술지원, 구축비용, 이런 각각의 구분별로 해서 내용들이 있는데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고요. 이중안은 조금 전 말씀을 드렸고 가비지 컬렉션, 자, 쓰레기를 수집한다는 얘기인데 쓰레기를 수집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메모리 관리 기법입니다. 가비지 컬렉션은 메모리가 이렇게 나뉘져 있잖아요. 나뉘져 있으면은 여러 작업을 수행을 하다 보면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반환하고 사용하고 반환하고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자,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메모리 공간이 조각조각 나는 경우가 있어요. 조각이 나게 되면은 이 메모리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메모리가 일정 크기 이상은 되어야만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조각조각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처리할 수 있도록 메모리 관리하는 기술이 가비지 컬렉션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오픈소스 오픈소스는 오픈소스를 공개해서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그 코드를 보고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를 하는데 라이센스의 종류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100% 공개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 수라든지 기술의 지속 가능성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현행 시스템 분석이 끝나면은 요구사항을 이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요구사항 확인해서 첫 번째 요구사항 정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정의와 관련된 내용은 요구공학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구공학이라는 것은 요구상을 정의하고 문서화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요구공학에 보시면 요구상의 분류, 종류,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술하는 내용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기술하는 내용에 따른 분류가 중요합니다. 자, 기능적인 요구사항이 있고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요. 자, 기능적인 요구사항이란 것은 시스템이 자, 무엇? 그러니까 기능이 되겠죠. 사용자가 제공받기 원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의한 것을 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거고요.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란 것은 개발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제약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기능을 넣어주세요. 자, 로그인 기능을 넣어달라 라는 것은 기능을 뜻하는 거예요. 그쵸? 로그인 기능을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 요구사항이 되는 거고요. 자, 로그인을 하는데 사용자가 가장 많은 피크타임에도 3초 이내에 로그인이 완료되도록 해달라 라는 것은 제약 조건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로그인 라는 것은 기능이 되는 거고요. 자, 로그인을 하는데 이런, 이런, 이런 성능적인 측면을 얘기하게 되면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이 되는 거예요. 자, 구별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류를 한다면은 제품, 자, 제품이 있으면은 제품을 이제 품질, 성능 기준에서 사용성, 효율, 신뢰성, 이식성 이런 것들이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장비, 인터페이스, 데이터, 테스트, 보안, 효준 이런 것들이 제품과 관련된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이 되고요. 뭐, 외부적인 어떤 분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외부의 어떤 시스템하고의 상호운영성이라든지 뭐, 윤리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법과 관련된, 준법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뭐, 기타상으로 제약상이라든지 프로젝트 관리, 지원 측면에서 또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기능적인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에 따른 분류를 보시면은 사용자 관점이냐, 아니면 시스템 관점이냐 자, 시스템 관점은 개발자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가 쉽도록 요구사항을 표현을 해야 되고요. 자, 개발자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로그인이란 것은 사용자 관점이 될 거고요. 자, 로그인을 하기 위한 시스템 측면에서의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자, 그게 개발자 관점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라고 합니다. 자, 시스템 요구사항하고 소프트웨어 요구사항하고 사실 다르다라고 이제 구분이 되지만은 거의 같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시스템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합쳐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일부분 그게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이 되지만은 보통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요구사항과 시스템 요구사항은 같은 의미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이제 개발자 관점에서 이제 표현을 하는 이제 요구사항은 기술적인 용어를 이제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세스는요. 첫 번째는 이제 요구사항을 도출해야 됩니다. 요구사항 도출. 먼저 요구사항을 찾아내야겠죠. 자, 도출하는 것이 첫 번째. 자, 도출한 것을 분석.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분석한 것을 이제 명세화. 자, 문서화를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확인 단계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 개 단계로 요구사항을 개발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단계가 네 단계로 되어 있고요. 각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도출은 소프트웨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고요. 요구사항이 어디에 있는지. 자, 어떻게 수집을 할 것인가. 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관계자가 이제 식별이 되겠죠. 이 단계에서. 개발팀, 개발자, 고객 이런 식으로 관계자들이 이제 식별이 되고 자, 관계가 만들어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고요. 도출하는 기법은 인터뷰, 담당자 인터뷰해서 요구사항을 도출할 수도 있을 거고요. 설문조사, 브레인스토밍, 워크샵, 유스케이스, 프로토타이핑 자,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구사항 도출, 이제 찾아 냈으면 두 번째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요구사항들 간에 상충되는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소프트웨어 범위라든지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요구사항을 정제를 해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이 좀 더 큰 개념이지만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여기서는 정제해서 도출한다 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 분석 기법들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기능인지 비기능인지 요구사항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요구한 원천적인 것인지 아니면 유도된 것인지 제품에 관한 것인지, 프로세스에 관한 것인지 우선순위, 범위,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동안에 변경이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개념 모델링 개념 모델링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과정에서 개념 말씀을 드렸어요. 개체, 관계, 종속성 이런 거 관련이 있죠. 이런 기준에 따라서 개념 모델링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개념 모델의 종류와 표기법을 보시면 종류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데이터 흐름 모델, 상태 모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을 표기하는 기법은 UML을 보통 이용을 합니다. UML이 중요해요. UML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모델링 기법은 UML을 사용하는데 UML 다이어그램은 구조 다이어그램, 행위 다이어그램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조 다이어그램은 정적인 구조를 표현을 하고요. 행위 다이어그램은 동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을 의미하는데 다음 시간에 자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상을 분석하는 세 번째 기법은 요구상 할당 기법이 되겠습니다. 요구상 할당 기법은 요구상을 만족시키기 위한 아키텍트의 구성요소를 식별하는 겁니다. 아키텍트의 구성요소를 식별하는 것을 요구상 할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할당 기법을 통해서 추가적인 요구상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분석 기법은 요구상 협상입니다. 두 명의 이해관계자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을 요구하거나 상충될 수도 있겠죠. 상충되는 내용을 요구하거나 기능, 비기능 요구사항을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경우에 합의가 중요한데 이렇게 합의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런 과정들, 이런 기법을 요구상 협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분석 기법은 정형 분석이 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정의된 의미를 지닌 언어로 요구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기회를 이용해서 요구사항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고 명확하겠죠.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형 분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 단계를 말씀을 드렸고요.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분석하고 세 번째 명세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요구사항 명세화 단계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스템 정의, 시스템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기능 요구사항은 빠짐없이 기술을 해야 되고요. 비기능 요구사항은 필요한 것들만 기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비기능 요구사항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필요한 것들만 기술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요구사항 마지막 단계는 확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문서화 단계까지 끝났어요. 끝나고 마지막에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분석가가 요구사항 명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겁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문서를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검토를 하고 리소스가 요구사항에 할당되기 전에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검증을 수행하는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요구사항 확인 기법 확인 단계에서 어떤 기법을 이용하는지 각각의 기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검토 기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되고요. 검토자 그룹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중심 프로젝트에서는 검토자 그룹에 고객대표가 한 명 이상 포함이 되도록 검토자 그룹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구성을 해서 요구사항을 이 그룹을 통해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검토는 시스템 정의서, 시스템 사양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이런 각종 문서가 끝나고 난 뒤에 완성이 되고 난 시점에서 이루어져야겠죠. 요구사항 확인 기법 두 번째 프로토타이핑 말씀을 드릴게요. 견본품을 만드는 겁니다. 요구사항을 정리를 해서 견본품을 만드는데 견본품을 이용해서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해석한 것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해석한 것을 구체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프로토타이핑이 이용이 되고 프로토타이핑을 만들게 되면 기존의 요구사항을 확인해서 견본품을 만들게 되면 여기서 또 새로운 요구사항이 또 도출될 수도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 해서 사용이 됩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요. 분석가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가정을 파악하기가 쉬워요. 파악하고 그리고 잘못된 경우에 분석가가 이해하는 그 내용이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인터페이스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동적인 행위가 문서를 이용하거나 그래픽 모델을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도 프로토타입이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구사항이 이제 가변성이 프로토타이핑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구체화를 시켰어요. 요구사항을 구체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요구사항이 앞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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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뀔 것이라는 것을 이 단계에서 좀 더 빠르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개발 단계에서 요구사항이 바뀌는 부분들을 감소를 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또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한번 구체화를 시켰기 때문에 잘못된 요구사항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 이후 단계로 개발 단계로 계속 우리가 개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단점은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이유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기능이 구현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런 핵심 기능이 멀어지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되면 이 디자인, 품질 문제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핵심 기능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기타 등등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비용,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되는 비용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확인 기법은 모델을 검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석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분석 단계에서 개념 모델링을 이용한다면 개념 모델링에서 여러 가지 모델이 만들어질 겁니다. 분석된 결과가 만들어지죠. 자, 분석된 결과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모델을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 모델을 가지고 검증하는 겁니다. 요구사항을. 예를 들어서 객체 모델의 경우에 객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사소통의 경로 자, 경로를 검증하기 위해서 정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정적 분석이란 것은 명세서 자, 분석 단계에서 만들어진 명세서라든지 분석 도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적 분석이 아닙니다. 실행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명세서라든지 문서화된 자료라든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모델 검증하는 그런 기법이 되고요. 네 번째는 인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서. 자, 각각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테스트를 하는데 자, 인수 테스트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용자 인수 테스트는 사용자가 확인하는 방법이 되고 운영성의 인수 테스트는 시스템 관리자 그리고 계약 인수 테스트는 계약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규정 인수는 정부 지침이라든지 법규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알파 검사하고 베타 검사는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파 검사라는 것은 개발자 장소에서 개발자 장소에서 하는 겁니다. 개발자 장소에서 사용자가 시험하고요. 사용자가 테스트하고요. 개발자는 뒤에서 결과를 지켜보는 그런 방식의 검사가 되고 베타 검사는 실 업무를 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환경에서 사용자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것을 베타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구사항 확인해서 이제 두 번째. 요구사항 정의가 끝나면 요구사항의 시스템 타당성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기술적으로 제대로 구현이 가능하냐.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구사항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검토하는 네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능, 용량, 산정의 적정성.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능이라든지 어떤 용량의 적정성이 만족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 그리고 IT 시장의 성숙도라든지 트렌드에 부합하는지 기술적인 어떤 위험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UML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 들으신다고 바다합니다. 다음날은